공병민 이승궁 공 Konstantin 반대빈 힘 작군 양ächstри 동선 Part 2 렛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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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셋, 라셋! 라셋! 아고라! 라셋! 라셋! 라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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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셋! 신고잉아, 공격적으로 해! 라셋, 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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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... 첫 번째, 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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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.. 2대0 끄면서 또 1점 1대0 끄면서 또 1대0 2대0 3대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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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0 3대0 3대0 자, 뒤부터 수고하자, 계속해야 돼 계속해야 돼 계속해야 돼 다시 다시 내려가, 내려가 내려가, 내려가 내려가, 내려가 내려가 갔다 내려가 내려가 공격해야 돼 흔들고 공격해야지 2분 100 간다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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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해야 돼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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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 Kabul iff 声 声 声 声 声 声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하면 돼 10초 나이스 좋아 16초 아 보고 있어 괜찮아 봐봐 보고 있어 집중하면 돼 이날에 3 대 2 공병만 승리 3 대 2 공병만 승리 아 오 아 감사합니다.